안녕하세요. 방과후 강사 이상희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강사 수입 말고 부수입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주 수입이 무엇인지 부수입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방과후 수업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여름 2분기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독서 논술 경우는 B반은 폐강이 됐고 A반은 5명이었다가 7명으로 늘었다가 이번 4분기 신청인원이 4명밖에 안 돼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숫자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줄었다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뭐 7명이나 4명이나 수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수입이 줄어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바로 부수입이 빵빵하기 때문인데요. 방과후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가르치는 실력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지도를 부수입으로 하게 됐는데 개인지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지도도 방과후도 업체를 통해서 하고 개인지도도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술수료를 많이 떼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하는데 좋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예전에 방과후 강사하기 전에 저는 경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원에서 파견해주는 개인지도를 했는데 15만 원을 받으면 저한테는 7만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다 학원에서 갔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일단 경력을 쌓자 하면서 다녔죠. 그리고 나서 방과후 강사하면서 다른 개인지도 업체를 알아봤더니 강사한테 한 달에 16만 원 정도 주고 수수료는 학부모한테 따로 받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랑 일을 하게 됐는데 성심성의껏 일해주니까 그쪽에서 또 다른 과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또 하기로 했는데 아직 날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두 명을 하면 금액이 더 플러스된다는 거 그래서 두 명을 그룹 지도를 하기로 했고요. 개인지도를 하시려면 한 과목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수료를 많이 뛰던가 아니면 배우기 위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것을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쪽으로 많은 경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서 독소 논술도 하게 됐고 그리고 드론도 하게 됐고 코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이 생겼지요. 공부는 원래 평생 공부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있는데 집을 좀 줄여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제 집은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월세가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단 드론 방과 후 강사를 안 해도 그닥 큰 걱정이 당분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든든함이 있죠. 물론 남편도 돈을 벌어오긴 하지만 둘이 합쳐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 물론 주관적인 의미의 행복이지만요. 일단 집이 없으신 미혼분들 물론 기혼분들은 대부분 집이 있으시겠죠. 집이 없으시면 일단 집을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월급만으로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자산가치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제가 집을 3개까지 가져본 적이 있는데 모든 집값들이 다 오르더라고요.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그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집이 없으면 거기서 살면 되는 거니까요. 집값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위치를 좀 좋은 것으로 선정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저는 주식이나 외환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20대 때 주식 거래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주식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그때도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손해는 안 봤어요.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바로 우량주만 매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량주 외에는 작전 세력이 너무 드나들기 때문에 사실은 게다가 직장 생활하면 정보가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일하는 동안 공시 같은 것도 볼 수 없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량주를 사면 손해는 안 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제가 손을 뗀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 사뒀다가 이제껏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라고 후회스러워서 지금 삼성전자를 유심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는 게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요새는 유튜브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유튜버만 공부해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12월 말일까지 이벤트를 하는데 외국 주식을 첫 거래를 하게 되면 40달러를 그냥 줘요. 그래서 진짠가? 물론 증권회사가 믿을만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더니 정말 40달러가 제 계좌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곳은 첫 계좌를 터면 5천원을 준대요. 그래서 계좌를 텄더니 정말 내 통장에 5천원이 입금됐고 우량주 한 주를 준다고 해서 계좌를 텄더니 우량주식 한 주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식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는 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아느냐. 제가 가르쳐드리지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유튜브 아래로 쭉 내리시면 댓글 다는 곳이 있어요. 그 댓글에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라고 다시면 제가 이메일로 개인지도 업체 그리고 유튜브로 투자 공부하는 방법 뭘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새 한참 평가서 쓰느라고 바쁘시죠? 평가서를 그냥 사실 그대로 쓸까요? 뭐 나쁘게 써도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평가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